잘하지도 못하네 그저 바람 보면은 오늘 누구 나올 것 같고 김희철이 계속 나와서 물어봤는데 너 때문에 아마 모모가 나올 것이다 친구들과 니나누라 샤샤샤샤 다 무거울 것 진짜 무거울 것 같아요 예상에도 진짜 모모일 수도 있어 모모는 너 때문에 드디어 갑자기 여기 있어요 두 창피해? 나 여기 있을래 나 화장 안 했단 말이야 여기서 볼래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 모모가 김희철씨랑 굉장히 특별한 인연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요? 어떤 인연인가요? 우리 조르시면 한번 봐야죠 그래요 조르지 마 어디가지 않아 되어줄게 너의 베이베 1 2 1 2 3 4 조르지 마 조르지 마 어디가지 않아 여기 앞에 살려 형이 너무 길도 있습니다. 형이 섹스러워.